네 안녕하세요 이종빈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예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참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힘이 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오늘도 사회 이야기인데 그 세계를 미스컨덕트의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부고,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분은 하비 와인스틴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영화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섹시피어인 러브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나? 섹시피어인 러브는 네 지금 한번 들어봤네요 시어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영화고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죠? 네 부고 감독하신 분이고 네 영화를 뭐 80개인가 그렇게 영화를 많이 미라막스라는 미라막스 캄페니 미라막스 캄페니를 운영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그 섹시피어인 러브를 아카데미 주연상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카데미 상 받은 거고 또 유명한 토니 어워드 토니 어워드를 또 7개나 또 받은 그런 분이에요 아우 대단한 분이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미투 사건에 또 시발점이 된 사람이라고 미투 사건에 80년 이상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80년 이상이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미투 사건에 지금 재판을 벌고 미투 사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분은 이제 펠릭스 로하틴 발음이 펠릭스 로하틴 네 펠릭스 로하틴 첫 번째 분은 하비 와인스틴 이분은 펠릭스 로하틴 네 두 분 다 좀 뿌리가 그 유태인계인 거 같아요 유태인계 유태 뿌리이시죠 유태인계 네 그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그 유태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지요 네 그래서 펠릭스 로하틴은 유태인인데 그 금융 전문가고 또 외교관이에요 네 프랑스 대사를 지낸 분이니까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분은 여러 가지 협상을 잘한대요 협상으로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뉴욕 한 20년 전인가 뉴욕 시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럴 게 힘들고 할 때에 이제 메인 역할을 해서 문제들을 잘 하여튼 그 머리 아픈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 펠릭스 로하틴을 정부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탁월한 리더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이야기 들어볼게요 Harvey Weinstein's accusers described his comments in a new interview details from correspondent Stephanie Ramos more than 30 women have accused him of sexual misconduct the allegations against him range from harassment to rape and tonight disgraced movie producer Harvey Weinstein says the notoriety brought by his supposed crimes shouldn't overshadow the work he's done for women in the industry in a new interview he tells the New York Post quote I feel like the forgotten man saying he made more movies directed by women and about women than other filmmakers and quote it all got eviscerated because of what happened my work has been forgotten Weinstein denies all accusations of wrongdoing where the man credited with saving New York City from financial ruin has died financier Felix Roatan passing away in his Manhattan home of old age according to his son Roatan was born in Vienna played Nazi-occupied France for the U.S. in 1942 and rose to prominence at investment firm Lazard before becoming chairman of the agency that oversaw New York City's finances where he pushed the cash-strapped city to make reforms like a municipal wage freeze and charging tuition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Roatan was also ambassador to France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Felix Roatan was 91 years old Unni Han ですね 지금 들으신 것을 4개의 문맥으로 나눠서 네 문맥별로 한 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맥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억퀴스라는 걸 고발한 사람들이고 그죠? 여성분들이 거의 80명 정도가 고발했고 디스크라이브라는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술하다 표현하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발표하셨다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컬리스판던트는 특파원 또는 파견 기자 특파원 파견 기자 그런 뜻이고 그리고 섹슐 미스컨덕트는 성적 위법행위 그게 폭넓은 단어지 이런 것은 그죠? 엘리게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기사에서는 엘리게이션 엘리게이션이라는 것은 주장 진술인데 또 소문이 없고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가 어떤 것이 범죄가 되기 전까지는 첫 번째는 엘리게이션을 시작을 하지 처음에는 주장을 누군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죄인으로 판단이 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게이션이라는 말은 소문일 수가 있고 근거로 없는 주장이라는 뜻이 좋겠어요 근거로 없는 주장 그런 것들이 많이 됐다는 거지 harassment, harassment라는 것은 성적인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과 to rape라는 건 강간, rape라는 의미고 그러면 disgraced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고 그죠? 네 disgraced 그러면 notoriety, 발음을 노로, notoriety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는 보통 영어 공부하면서 배울 때는요 famous라는 것은 유명하다 famous가 유명하다잖아 그죠? 그 반대트로 그러면 notorious라고 해요 notoriou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명사형이죠 악명의 악명이 많다 악명스럽다 그런 notoriety notoriety 악명이란 말이에요 악명 왜 악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80명이나 했다는 이런 나쁜 소문 notoriety supposed, 그죠? supposed crime supposed라는 것은 믿어지는, 예상되는 왜냐하면 그건 아직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 supposed crime이라는 것이 아까처럼 allegation이라는 뜻이고 네 over shadow over shadow라는 것은 shadow라는 것은 그림자니까 네 그림자가 드리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over shadow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over shadow 그림자가 덮어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지금 이렇게 단어만 봐도 이렇게 알다시피 네 지금 지금 이 분은 그 하비 와인스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80명의 여성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네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아니 지금 내가 영화를 엄청 많은 영화계에 영화계에 영향을 미치고 공헌해 왔는데 이러한 일로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자기 명예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지 그죠? 네 그럼 더 미움받죠 그렇죠 네 Accuser 고발을 했죠 이 하비 와인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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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괴롭힘, sexual harassment. 이거는 성폭행하고는 좀 다르죠? 성폭행하고는 단어가 다르죠? 그냥 괴롭히는 거죠, 성적으로. 그렇죠. 하지 말라는데 학부모가 그러는 거지. 네, rape는 강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안 좋은 단어네요. 네. 그리고 disgrace는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지금 그런 거예요? 노토리티, 노토라이티 이건가요? 악명. 네, 네. 노로라이어티. 노로라이어티. Supposed, 예상이 되는 것이고, 오버 쉐도우는 그림자를 덮는 거니까 그 위에 오버가 되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Details from correspondent Stephanie Ramos. More than 30 women have accused him of sexual misconduct. The allegations against him range from harassment to rape. And tonight, disgraced movie producer Harvey Weinstein says the notoriety brought by his supposed crimes shouldn't overshadow the work he's done for women in the industr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n a new interview, he tells the New York Post, quote, I feel like the forgotten man, saying he made more movies directed by women and about women than other filmmakers, and quote, it all got eviscerated because of what happened. My work has been forgotten. Weinstein denies all accusations of wrongdoing. 네, 코어트를 말하는 건 인용하다, 그죠? 인용하다. 여기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directed는 directed, directed는 감독에 대한, 감독한, 그죠? 네, 그런 뜻이고요. 네, film makers, film makers, 영화 감독 또는 영화 제작자, film makers.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eviscerated는 뜻이 있어요. 단어가 eviscerated. 예, eviscerated. 그, 그, viscerated는 그 이자를 띄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없던 뭐 이자가 있으면, 이는 away, 이자, 앞에, 단어 앞에 이자가 있으면, away, 꺼집어내다, 없애버리다, 그런 거거든요. 이자가 있으면. 네. 그래서, visc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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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cerated라는 건 뭐냐? viscerated라는 형사가 있는데, viscerated. 내장, 그죠? 우리 몸의 내장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에 viscerated이라고 해요, viscerated. viscerated라는 건, 내장을 빼는 것 같다. 네, 우리, 너무나 속상하다, 그런 뜻이네.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 내장을 다 꺼집어내는 것 같다. 내 창자가 꺼집어내는 것 같다. 얼마나 아파요, 그죠? 네. 우리는 속이 막 타들어간다, 속이 찢어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 viscerated.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름이거든요. My work has been forgotten.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공헌한 것, 영화 계획에 공헌한 것들은 전부 다 무실하고 잊어먹어지고 잊혀져간다, 그런 것이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denies all accruzation of long doing, 그죠? 지금까지 deny라는 것은 부정하다, 그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네. long doing라는 것은 accusation, accusation라는 것은 비난, 고소, 그 다음에 long doing은 과실, 악행, 이런 것들을 denies,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런 것들은요. 네, 네. 네, court는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라는 건데, 어떻게 인용하느냐? I feel like, 이거 다 인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디렉트는 디렉터, 하면 감독, 영화감독이라고 하죠, 디렉터. 네, 네. 디렉트는 감독이 되다, 영화를 감독하다, 이런 동사가 됐고요. 그리고, filmmaker, 우리도 지금 이거 다 쓰는 거니까, 디렉터, filmmaker, 이거 다 쓰는 거니까, 편안하네요, 영화감독, 대작자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인용을 했는데, eviscerated, 나 모든 게 다 제거된 것 같다,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 my work, 나의 작품들이 다 잊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deny, 다 부정한 거야, 모든 거를 다. 과실, wrong doing,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의 비난을 다 저기는 부정하는 거예요. accusation, accusation, 비난 구소를 지금 다 부정하는 건데, 어떤 게 정말 옳은지, 이건 또 판명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In a new interview, he tells the New York Post, quote, I feel like the forgotten man, saying he made more movies directed by women and about women than other filmmakers, and, quote, it all got eviscerated because of what happened. My work has been forgotten. Weinstein denies all accusations of wrong doing. 다음 문맥 들어보겠습니다. 네. The man credited with saving New York City from financial ruin has died. Financier Felix Roetan passing away in his Manhattan home of old age, according to his son. Roetan was born in Vienna, pled Nazi occupied France for the US in 1942, and rose to prominence and investment from Lazard.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금융, financial, Felix, Roetan이라는 분이 passed away,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커릿, 커릿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많이 오거든요. 커릿, ING를 커릿했다는 것은 뭐뭐하기에 적합하다, 뭐뭐하기에 빚을 냈다. 그래서 뉴욕시 1위를 financial ruin, 재정적인 몰락, financial ruin, 또 회계적인 몰락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거 합당한 적합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financial라는 것은 금융업자, 자본가, 패스트어웨이라는 것은 사망하다,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 들으시죠? 누가 가족이나 누가 어려운 일에서 사망했을 때 항상 dead는 쓰는 말이 안 돼,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die, 죽었다. 누구 가족이 죽었다, 그렇게 말할 때 항상 언제든지 반드시 pass away, 그 뜻을 써야 된다. 패스트어웨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죠. 패스트어웨. 네. 패스트어웨. 그 다음에 free, free라는 것은 free, fred, 도망하다, 탈출하다. 나치, occupied. 나치가 히틀러, 그렇죠? 히틀러 당의 나치는 것이죠, 그렇죠? 네. occupied는 건 점령하다, 점령한. 나치가 점령한 프랜스에서 1942년에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입니다. 탈출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rose to prominence. prominence는 중요하다, importance. 중요하다는 게 prominence에서 있어요. 그래서 rise to prominence는 유명해지다, 또는 중요시대다, 그 뜻이고 advancement라는 건 진부하다,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나와서 발전, 발전, 약진했다. 여기서 그 다음 단어가 라저아드, 라저아드라는 뜻이 있는데, 라저드는 컴페니 자격회사, 금융회사 컴페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저아드, 컴페니에서부터 약진해서 뉴욕시리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맨 위에 컴페니는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적합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financial ruin, 재정적인 몰락이었는데, 그것을 구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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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자, 펠릭스 로하튼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3년이죠. 그래서 이분은 비엔나 출생이고, 1942년에 미국으로 도망간, 도망이라고 그러나요? 탈출한, 망명한, 그렇죠. 나치에서 망명하거나,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로스트 프로미니언스, 로스트 프로미니언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 라저드라는 게 펠릭스 로하튼의 회사 이름인데, 라자르, 라저드라는 것부터 이분이 유명세를 치르게 된 거죠. 예, 예, 예. 라저드를 키워가지고. 예, 예, 예. 네, 다음 문맥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체험의 뜻은 이제 의장, 회장의 그런 뜻이고, 에이전시라는 건 어떤 기관, 기관에서 의장을 지냈고요, 그지요? 그다음에 municipal, municipal, municipal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었고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도, 또 그렇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지요? 네. municipal이라는 건 도시, 도시의 city, of city 그 뜻이에요.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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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라는 뜻은, wage, freeze라는 뜻은, wage, freeze라는 거는, 이제 임금 동결, 그죠? 임금 동결. 도시에, 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동결시켰다는 것. 네, 그 다음에는 차징, 역사는 차지라는 거는 지불을 하다 그 말이잖아요, 차징 트위션,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시립 대학교에 등록금을 동결시켰다. 또, 웨이지도 동결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맨헤튼, 특히 뉴욕 시립을 구해낼 수 있었다. 그 일에, 이제, 주인, 주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네, 최허맨, 이 사람은 이제, 뭐, 회장이고, 리더니까 최허맨이고요, of agency, 어떤 기관의 의장이었는데, 네, 네, 네. 어, 이 사람이, 어, 문니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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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도시에, 웨이지btreeze, 임금을 동결했는데, 트라징 트위션, 이, 어, 등록금, 등록금, 뉴욕에 있는 시립 대학이죠? 네, 네, 네. 이 시립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네, 동결했다는 이야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뒤에 가면 91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돌아가셨나요? 예,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91세. 오래 사셨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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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로튼 was born in Vienna, played Nazi-occupied France for the U.S. in 1942 and rose to prominence at investment firm Lazard before becoming chairman of the agency that oversaw New York City's finances, where he pushed the cash-strapped city to make reforms, like a municipal wage freeze and charging tuition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로튼 was also ambassador to France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Felix 로튼 was 91 years old. Test Correspondent Yuni Han 네, 오늘은 파바디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고 왔습니다. 네, 이성희롱 사건, 이런 건 어디서나 정말 아주 몰매맞는 일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의 이정빈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